전반기가 잘 배우고 계십니다. 무전입니다. 오, 이거 너무 예쁘죠? 자, 일단 슈그를 뚫고 나오는 승신 능력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180. 1,180. 1,180. 1,180. 1,180. 2,180. 1,180. 2,180. 2,180. 2,180. 2,180. 2,180. 2,180. 정훈이 들어왔어? 2,180. 정훈이 들어왔어? 정훈이 앉아. 3,180. 3,180. 2,180. 이후에 3,180. 2,180. 3,180. 3,180. 2,180. 3,180. 2,180. 4,180. 1,180. 2,180. 집사2장 집사2장 이리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